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산 경상권의 산재 환자에게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이 어제 개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제 부산 진구 범천동에서 부산의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을 갖춘 부산의원은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1대1 집중 재활치료와 직장 복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이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비전입니다. 부산 지역의 산재 환자들께서 편안하게 저희 부산의원을 통해서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도심권 외래진료센터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문하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